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라는 내용을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들, 이를테면 사진, 동영상, 주소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mp3 같은 음악 파일이 있으면 그 음악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에서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아주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.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.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갤럭시에서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. 컴퓨터와 스마트폰 연결하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. 이 수업을 보시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이 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개의 기계 사이에 전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연결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고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키스를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. 키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삼성 모바일이라는 링크를 제가 이번 페이지에다가 넣어놨거든요.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. 자 그 새 창을 새 창에 가보시면 키스 2.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에요.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동영상 가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. 동영상 가이드로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좀 불만인 것이 이 안에 있는 사용법이 다 영원해요.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뽑아서 제가 따로 또 동영상을 만들었고요.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도 보시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도 같이 보셔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해 볼게요. 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이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거기서 실행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. 다운로드가 끝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. 자 다운로드가 끝났고요. 자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화면이 나와요. 그러면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요. 이게 키스예요.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이 녹색 막대가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예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. 설치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. 설치 준비가 완료된 거네요. 자 여기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한국어라고 선택하고요. 그리고 동의합니다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예 이런 화면이 뜨고요. 실행 조건 확인 중 실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네요. 설치 유효화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또 이번에 나오고요. 이 과정이 컴퓨터마다 컴퓨터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제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. 파일을 복사한다고 나오고요. 제가 이렇게 뭔가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있네요. 필요한 공간을 확인 중 이렇게 인스토링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나오고요. 여기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 드디어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. 저는 동영상 촬영을 멈췄다가 시작했다 멈췄다 시작했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오래 걸렸어요. 여러분들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. 컴퓨터가 이상해진 거 아닐까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지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. 자 키스가 완료됐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생성하고 삼성 키스 실행한다. 뭐 체크해도 상관없는 것들이네요. 자 완료를 누르면 설치가 끝납니다. 그리고 키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. 자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바탕화면이나 그 시작 메뉴에서 이 삼성 키스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을 찾아보세요.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설치한 다음에는 설치한 직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것저것을 이것저것 작업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해보시고요. 자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니까 이런 모습의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스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첫 번째로 실행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